경기도가 경기도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합동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경기도의 공익활동 추진에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민간협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경기도의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활성화에 힘쓰기 위해 민간합동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변화, 경기시민사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또 지역사회 문제나 삶의 문제들을 결국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컨트롤링이 되고 또 보조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경기도의 공익활동 추진을 위한 행정적 정비와 제도개선 방안, 민간협치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개별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사실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아니면 역할들에 대한 것들이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인식에 대한 변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민관합동정책토론회.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비롯해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여러 방안들을 민관이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